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자기 집 노예를 구하는 사연 가지고 왔었죠 근데 걔는 어쨌든 자기 돈 자기 부모 돈을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돈 10원도 안 쓰고 대리효도를 원하는 그런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가 저를 감시하면서 계속 대리효도를 하라고 하길래 결국 비명지르고 언팔 해버렸어요 어 잘했구만 근데 왜 쫄아 원지 시누이 인스타 언팔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사는 셋 그리고 결혼 2년차 평범한 아내이자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오늘 너무 소름끼치는 일이 있어서요 정확히는 시누이를 언팔 해버렸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고 무섭고 걱정이 돼서 글쌉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직 뭣도 모르던 즉 결혼하기 전 한참 전에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가 인스타 팔로우를 걸어오더라구요 근데 그때 뭐 별 생각 없이 바로 받아줬거든요 아니지 사실 뭔가 되게 어색하고 뭐야 왜 걸어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 나 너 싫어 팔로우 안할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뭐 그래서 일단 받아준건데 사실 제 걱정과는 무관하게 별 문제 없더라구요 그 이후로 언니 동생 하면서 되게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잘 지냈는데 이게요 결혼을 한 뒤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결혼한 뒤로 자꾸만 스토리 답장을 하는거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처음으로 탕우루를 만들어봤다 이러면 시누이가 그거 우리 부모님도 탕우루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꽁꽁이가 나 대신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딴 식으로 달고 또 어제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는데 여기 너무 좋다 이러면 아우 거기 땡땡이 참 맛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갔다구 근데 그거 우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셔 등등등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부담되는 말만 하더라구요 진짜 그지같고 이게 뭔가 싶고 기분이 안좋았지만 또 이걸로 싸울 수는 없는거잖아요 또 그렇다고 인스타를 안해버리면 야 넌 뭐야 혹시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시비 걸리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마다 대충대충 조용히 넘기고 있었는데요 물론 인스타 자체도 많이 줄였죠 왜? 저런 소리 달리는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제가 몰랐는데요 오늘이 제가 저희 회사 근무를 정확히 7년 되는 날인거에요 첫 직장인데 7년동안 다닌다는건 정말 어려운거다 이러면서 아까 점심시간 때 저희 동료들이 주문제작한 케이크로 축하를 한다며 소소하게 깜짝파티를 열어준거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엄청나게 감동적이잖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시누이를 깜빡 잊어버린거죠 그렇게 인스타에 이걸 올렸더니 헐 미친 마치 언제 올라오나 이거를 막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올리자마자 바로 야 이런거 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생실때도 좀 해드리지 꽁꽁이가 해주면 진짜 좋아하실텐데 딱 이러는거에요 이게요 그래요 그냥 각오를 하고 쳐맞는거랑 방심을 하고 있다 쳐맞는거 느낌이 다르거든 특히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되는 엄청나게 짜증이 저 아래 단전에서부터 확 치고 올라오는거에요 그래서 오늘 생전 처음으로 받아 쳤어요 그러면 언니가 어머님 아버님 사드리세요 이랬더니 야 그거를 친딸이 하는거랑 며느리가 하는게 똑같을거 같냐 며느리가 해줘야 아들내미 장가보낸 보람도 느끼는거고 더 좋아하시지 아니 너는 며느리가 되가지고 그런것도 몰라요 이러는거에요 와 여기서 진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악 소리가 나오고 아악 자꾸 심장이 쿵쾅쿵쾅 두근거리고 마음이 쫄려서요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될거 같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못본건지 모르는건지 신우인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죠 저좀 도와주세요 일단 저지르긴 했는데 그지같아가지고 뒷수습 방법을 모르겠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잘했구만 근데 왜 이렇게 쫄았어 혹시 너 뭐 죄짓은거 있냐 2번 이거 레알이에요 레알이면 진짜 미친거니까 엉팔이 아니라 차단 추천합니다 3번 뭐요 뭐 잘못한거 있어요 긴장할 이유가 따로 있는건가 이거는 진작에 차단을 했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 왜 이렇게 긴장을 해 4번 이러나 저러나 일단 남편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엉팔 차단 잘했고 차단이랑 엉팔이랑 다른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여하튼 미쳐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효도를 하라는거야 먼저 지부터 지씨의 미를 챙기고 나서 이야기하라고 해요 지는 뭐 얼마나 잘하는데 5번 아니요 정말 잘했어요 효도는 친자식들이 하는거죠 쓰니는 잘못한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신경쓰지마요 왜 쫄아 6번 저 신우이 뭐야 진짜 미친거 아니야 아니면 대가리에 나사하나 아니 한 두개정도 빠진건가 신우와 올케는요 아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관계에요 명절 빼면 연락도 안하고 얼굴 볼일도 없는 너무나 먼 사이인건데 아니 무슨 지 엄마를 올케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세상 별 미친 여자를 다 보니 그래 차단 박아야죠 쫄지마요 저거 정신나간 신우이 맞으니까 쫄 필요 없어요 7번 아니 이게 뭐 대단한 사고라고 뒷수습을 운운해요 만약 신우이가 뭐라하면 참견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대놓고 아니 내가 안하겠다는데 지가 뭐 어쩔건데 지가 뭐 상전이래요 8번 야 신우이가 글마다 저런 댓글 달면 나도 소름끼치고 진절머리 나겠다 사람이 아무리 소심해도 할말은 다 하고 살아야 되는거에요 자식인 지도 지부모를 안챙기면서 왜 남의 자식한테 지부모를 챙기라는거야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법인데 그게 그지같은게 어디서 감이 돼도 없는 시자질이야 일단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남편한테도 말을 해두는게 좋을거 같긴해요 그리고 정말 잘했어요 이왕이면 차단까지 갑시다 9번 어이그 쓴이가 이렇게 물러가니까 신우이가 더 만만히 보고 시자질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저 신우이도 지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회사에서 쓴이 못지않은 아니 더 소심한 찌질이일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얘는 나보다 더 약해 보이잖아 게다가 난 얘 신우이니까 시자질 좀 해야겠다 이런거죠 저런 것들은 세게 눌러줘야 깨긴한다 이겁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강하게 이왕 저질런거 추가 혹시 뭐 신우이한테 특별하게 잘못한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거 없어요 잘못한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뭐랄까 그냥 제가 워낙에 소심한 성격이라서 뭐 사람과 사람의 갈등 상황 자체를 되게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런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그냥 가볍게 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만 해도 막 심장 두근거리고 안좋은 생각이 먼저 들고 걱정되고 그래요 제 잘못이 아니라도 갈등 상황이 생긴다 싶으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요 여하튼 다행인건지 아직은 신우이한테 아무 연락 없어요 이 쓴이 뭔가 귀엽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느끼는 댓글 1번 쓴이 소심하다면서 할말 다하는거 너무 웃긴다 잘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뭐 그렇게 신경을 써 되돌릴 수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가자고 직짐 2번 내 주변에 결혼을 되게 일찍 간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카카오스토리 되게 유행할 때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글 써 올리면 항상 그랬어 댓글 1등이 친구 신우이인거야 그래서 저를 포함해 다른 친구들은 댓글을 달고 싶어도 못 달죠 눈치 보여서 그냥 눈팅만 하는거고 그러다 한 번은 단톡방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거에요 야 니네 신우이 진짜 극성이다 니가 글만 쓰면 바로바로 댓글을 다니까 친구들인 우리도 부담스럽다 뭐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3자 남들인 우리도 이런진데 친구 본인은 오죽했겠냐구요 결국 이 친구 카카오스토리를 삭제해버렸고 페북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신우이만 지정해가지고 못보게 막아버렸어요 차단해버리고 무시하세요 진짜 싫어요 나도 저런 신우이는 아 그리고 만약 이걸로 랄지를 떠나대면 그냥 쓰니 인스타 이거를 쓰니 부모님이랑 시부모 모두한테 공개해가지고 공개 처형시켜버리세요 3번 와 시댕 진짜 주작이면 좋겠다 나도 여잔데 판에만 들어오면 같은 여자를 형호하게 된다니까 여장녀라는 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된다고 저런 것들 때문에 4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만약 여기서 쓰니 남편이 쓰니가 아니라 지 누나 편을 든다면 그렇다면 이혼도 고려하길 바랍니다 아직 애 없죠 5번 이래서 시가쪽이랑은 절대 공유하는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감시카메라도 아니고 뭐만 쳐 올렸다 하면 바로바로 지랄대를 한다니까 아니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자식인 지들이 챙기면 되는건데 꼭 똑같은 그지같은 레파토리 며느리가 하면 더 좋아한다구 이 지랄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하는게 훨씬 더 좋으니까 니 부모는 너나 실컷 열심히 챙기고 그렇게 복량해라 이래가지고 나는 개싸움 했어 너도 해 와 나는 우리 올키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참고로 제 동생 결혼은 5년차에요 그런데 대리혼도를 대놓고 하라는 소리를 하네 와 미쳤구나 참 이상하죠 아니 이게 보통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때 부끄러울텐데 부끄러워서 못할텐데 자식이 나도 안하는걸 남한테 하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하고 부끄럽습니까 그걸 모르는건지 아는데도 아래사람이라 생각하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죠? 그지같아요? 인간답게 삽시다 인간답게 감사합니다